엄마가 진짜 그때 좀 충격하기 했었거든 나도 그 말을 충격이란 걸 사실 알면서 말한 거 왜냐면 아 진짜 너 왜 이렇게 힘드냐 여기 찾기가? 내 얘기 한 번만 들어보면 내가 약간 우울하단 말이야 왜? 너 맨날 우울하잖아 맨날 우울한 건 아니고 내가 그 전에 밖에서 잤잖아 응 그래가지고 엄마가 막 뭐라 하더라고 넌 외곽이 아예 안 되잖아 응 난 못 살겠어 못 살겠어? 그리고? 친구랑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약간 우울하잖아 나 너무 진짜 내 삶에 불행해 내 삶에 불행해 왜 불행해? 엄마 아빠가 보수적이라서? 응 어떻게 됐어?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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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왔어 어? 예린이는? 예린이는? 예린이?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지? 저보긴 해 근데 엄마 여기 가로수 길을 처음 왔어? 처음 왔어? 말만 들었어 가로수 길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거든 예쁘긴 하지 응 알아듣었어 여기 나 왔는데 밖에 예쁘더라고 그래서 생일도 한 번 찍으려고 했지 응 같이 사장도 찍어 엄마야? 왜? 나만 찍어줘 저한테 엄마랑 나랑은 원래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되게 좀 충격이었거든요 엄마는 내 감정도 모르고 나를 생각을 안 한다 내가 요새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때 이후로 조금은 좀 소원했었어요 사이가 저녁도 그럼 먹고 가? 엄마가 리스트를 조금 비니스 짜놓은 게 있어서 선물이야? 커플티 입으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엄마 이런 거 좋아? 이런 거 안 있잖아 엄마 이거 좋아해 진짜? 응 괜찮네 엄마도 한 번 입어볼까? 응 뭐야? 띵띵해 그냥 딱 엄마보면 같아 보여 야 엄마 이렇게 칵테일 처음 먹어봐 진짜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칵테일도 마시고 진지한 대화도 하고 그런 게 또 엄마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거든 응 또 승희랑 또 이런 자리에 오니까 너무 좋은 거 같아 혹시 승희야 생각나? 한 1, 2년 전인가? 네가 엄마한테 그랬거든 뭐 엄마랑 나랑은 뭐 그렇게 친한 사이 아니잖아 근데 엄마가 진짜 그때 좀 충격했었거든 그래 나도 엄마를 충격이란 걸 사실 알면서 말한 거냐면 엄마도 나를 너무 혼내고 엄마도 엄마도 제일 큰 게 보수적인 거야 보수적인 게 너무 컸으니까 그때도 막 학생 때고 이러니까 당연히 나가도 놀고 싶고 엄마도 많이 받아서 애들이랑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나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싶은데 나는 막 엄마가 막 그런 거 하나하나에 엄청 막 신경 쓰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게 힘들었지 사실 엄마는 어려워서 이제 아기를 낳으니까 쟤네 엄마는 나이 어린 상태에서 아기 낳더니 아유 애가 버릇이 없네 막 그런 소리를 들을까봐 너를 알다 싶어 엄마가 엄하게 키웠잖아 네가 엄마 되게 무서워 하고 근데 엄마 그때는 진짜 좀 잘못 생각한 게 있었던 거 같아 너한테 욕하면서 남는다고 엄마도 외할머니의 그런 성격이 싫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제 너한테 하고 있고 특히나 자식한테는 그게 잘 안 됐던 거 같아 지나고 나니까 그 뒤에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네 마음을 많이 못 늙어준 거에 대한 좀 미안하고 많이 좀 수용해주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엄마도 참 그래 표현하는 게 서툴러가지고 좀 미안해 그런 부분 엄마가 좀 서투르지만 우리 승희 감정도 많이 호용해주고 수용해주고 하도록 노력을 할게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또 이런 데이트 신청하면 받아줄 거야? 그럼 그럴 땐 그냥 다음 데이트도 우리 약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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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장 오늘 고마워 데이트 응해줘서 어떡해 집 갈지도 이런 기회를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빨리 취직해서 엄마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데도 많이 데려가고 동생들도 내가 용돈 주고 다 할게 많이 미안하고 사랑해 사랑해 너에게 하고 싶었던 엄마 엄마